TV에서 본 익숙한 곳인 것 같은데요? 한번 구경해볼까요? 맷돌로 커피를 갈아 마신다니 정말 신기한데요? 대표님의 시범을 잘 보고 따라해보자구요! 버구리 맷돌커피 완성! 커피는 역시 버구리 커피! 어머! 드론으로 영상 촬영도 해볼 수 있다고요? 범이 긴장했구나! 버구리의 멋진 풍경! 더 멀리서 볼 수 있겠는걸요? 가수기가 뭔지 아시나요? 바로 칼국수의 정선 방언입니다! 범이와 고미가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 보는데요! 이거를? 칼은 위험하니까 조심조심! 정말 먹음직스럽네요! 더구팔경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더구리 마을!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옥싱봉! 방송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? 정선 거구리 마을! 엄지 쳐!